그러니까 32회차 숯불바베큐 뜻하지 않게 하게 됐는데 32회인데 32 32회인데 32회 맞습니다 오케이 32회 250이요 그냥 하는 만큼 하는거죠 5회 3회 3회 4회 아멘지판 이것은 매운 것이고 양념 된 것이죠 양념이 안 된 것입니다 아 매운데? 음 메론 소스가 들어갔습니다 허니두님 별풍선 25개 나이스 물결표 좋아좋아 물결표 감사합니다 아 25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매운데? 와사비가 뿌려져 있는 맛입니다 아마도? 아마도?? 아이스크림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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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같이 먹으니까 매운 게 덜하네요. 이거 하고 이거는 맞는데 비율이 안 맞아. 무슨 느낌이랄까? 1대 3대 3? 스킨 1이라면 나머지가 3, 3이에요. 그러면 저도 몇백 개 까봤는데 하나도 안 나올 때도 있었는데. 스킨 2개의 흰색은 안 맞아. 스킨 2개의 흰색은 안 맞아. 스킨 2개의 흰색은 안 맞아. 고춧가루 아 바베큐 시켰으니까 음 걱정 마십시오 제가 나눠서 잘 먹지 않겠습니까 아 근데 궁금한게 치킨도 부위별로 팔잖아요 껍데기만 파는대로 아 이건 무슨 먹김없다 아 있어요? 아 진짜? 껍데기만 팔아요? 와 그런건 어떻게 불리하는구나 이렇게 다 껍데기만 팔죠 파격이 어때요? 근데 돼지껍데기는 양이 많은 느낌이잖아 껍데기는 잘 안나오잖아 비쌀거 아 뭐라 그러지? 효율이 안좋다고 아 아 아 아 맞아요 살 엄청 쪘어 요새 그런 거 같아 먹방 초회차 봐보십시오 점점 얼굴이 커져가고 나도 그런 걸 좀 느껴 ej Zoho 아 쪼 쪼 쪼 쪼 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흠 아 저 점점 빨리 먹나요 아 진짜 아 저는 원래 혼자 먹을 때는 그래도 오래 먹거든요 근데 요새는 방송 켜고 먹으니까 오래 이런 느낌이라면 이렇게 했잖아 방송하면 한 번에 막 주워먹을 것 같고 방송 안 할 때는 꽤 짤 때 조금씩 오래 먹거든요 뭐 보면서라 확실히 보면서라 방송하면서라면 빨리 먹게 되더라구 오랜 이렇게 하나씩 주워먹는 느낌 오우야 아 그래도 나름 소소하게 잘 먹었네 우리 한 5분은 먹었습니다 그래도 5분은 됐네 이렇게 소소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이요 약간 좀 밤낮에 나와 바뀌어가지고 그래도 좀 더 깨키는 편인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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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